안녕하세요 북성주입니다 이번 부동산 고민탁파 신청자는요 분당에 고주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분 현재 지금 1기 신도시에서 고주를 하고 계세요 고주를 하고 있는데 20평대다 보니까 좀 더 넓은 30평대로 갈아타기를 희망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돼 가지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탁파 사연 신청자는 제이지님 이시고요 현재 분당동에 23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둘째 출산이 예정돼 있어 조금 더 큰 평수를 갈아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축하를 해드려야겠죠 둘째 출산 축하드립니다 좀 가장의 어깨가 살짝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무거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행복을 먹으면서 가족의 행복도 조금씩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2일 주택자예요 그러면 이제 분당 23평 현재 지금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실고주 2년을 채울 예정입니다 실고주 2년까지 채우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갈아타기에 적절한 시기가 하락기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정권교체와 더불어 1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예전부터 좀 들으셨던 분이라든지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기 때가 가장 갈아타기에 적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이 처음 영상이면서 갈아타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뭐지? 하락기 때 갈아타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 갈아타기는 상승기 때 상승기 초기 때는 갈아타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한 거의 뭐 7, 8년? 8년 이후 이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왔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8년 가까이 장기간 매매가게 많이 상승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5년, 6년, 7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더 커져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기 때는 20평대 하고 좀 더 입지가좋은 30평대 하고 어떤 게 상승포도 크겠어요? 그쵸 당연히 입지가좋은 30평대가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매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말 바꿔서 반대로 반대로 하락기 때는 20평하고 30평하고 어떤 평수의 가격 하락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즉 같은 기간 안에 상승을 했는데 30평대가 상승폭이 더 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락기 때는 30평대에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락폭이 큰다고 해서 20평보다 더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은 물건이 5억이 상승했다 그러면 30평 물건이 예를 들어서 1억, 1억 5천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20평 물건은 같은 기간 동안에 3억 5천이 상승했다 그러면 5천 내지 1억 정도 이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0평대 살면서 상승폭을 받아왔는데 30평으로 갈아탔어요 갈아타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20평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락폭이 분명히 더 적었을 건데 30평으로 갈아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1년도 지나서 하락이 이렇게 시작하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오로지 갈아타기엔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큰 반면에 반대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기에서 반등되는 이 시점이 저는 갈아타기 가장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도 하락이 됐었을 때 이 시점에는요 지금 현재 규제에 대해 있던 대출 세금 이런 규제들이 대부분 다 풀어져 있을 거예요 왜? 가격 상승기 때 규제를 하는 것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져 그리고 거의 바닥전 바닥도 안 볼 정도만 떨어져 그러면 정부에서는 다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놔 이렇게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열탕과 냉탕을 정말 싫어해요 딱 적정한 원탕을 좋아해요 그래야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을 찍고 난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고 있어 게다가 대출 세금 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풋이 그만큼 작아 가격 상승이 되면 되면 된 만큼 수익이 더 커져 근데 끝자락이 잡으면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끊기거나 조금이라도 가격이 큰 변화 없이 보합세를 유지한 기간이 길어진다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내가 막사탕이 아닌가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떨어졌어 와 현타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아타기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8학기의 끝자락에서 갈아타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분은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일기 신도시와 주문을 받고 있다 보니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자 만약에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이제 다시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속도는 조절 되겠지만 이게 실제 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기 신도시가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영종률로 500% 올려주고 어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한 도시가 되고 어 그리고 입지적 입지적으로도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분당이 가깝고 그래서 더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어떤 학군도 좋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수요가 몰리면 몰릴수록 가격의 상승의 기간은 더 길어지는 거고 하락기가 나타나는 시점은 더 멀어져 가는 거죠 지금 당장 하락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갈아타기해서 상승분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언제나 하락이겠죠 근데 지금 상승분보다 나중에 하락했을 때 하락폭이 더 적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최근에 주변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 매물들을 조금씩 거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들이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했었을 경우에는 매물 걷는 속도 굉장히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요가 내진바륨 수요 라든지 투자자 수요 라든지 이 수요가 접근하는 깐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좀 더 단시간 안에 많은 실수요 라든지 투자자들이 일기 신도시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럼 또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가 정보가 있거든요 정보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매물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을 매수한 시점부터 갈아타기 할 집들을 3개월 단위로 시세 체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는 거 굉장히 칭찬할만한 그런 행동이시고요 예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동일 아파트 30평과 3억 차이 현재는 4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좀 차이가 더 지금 갭이 더 벌어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집을 정리하면 대출 제외하고 현금이 7억 정도 생깁니다 이 금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 북성주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직접 대안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집을 처분하고 분당에 30평대 갭으로 집을 사두고 직장 근처에 월세로 거주한 후에 2년에서 4년 뒤 분당으로 돌아와 실고주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완화된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 본 뒤에 주단대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분당에 실고주한다 결론 똑같아요 실고주한다는 결론 똑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뭔가 더 간망을 해야 할 것도 같으면서도 1주택 비가세 조건을 채운 후 돈을 깔고 있는 것이 불편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불편한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불편한지 충분히 알 것 같고 지금자 1안과 2안 둘 다 일단 결론은 다시 분당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1안과 2안 둘 중이라고 저는 당연히 2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주택자고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완화 취직세 같은 경우에도 1% 단일세를 현재 지금 적용할 것으로 공약을 현재 걸어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달 지금 시작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윤 당선인의 세금 그다음에 대출 완화 특히 실거주자 1주택자 실거주자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출 세금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화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수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두껍게 보호하는 이 방법을 우선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저는 대출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8월 정도 정도가 돼야지만이 현재 지금 7구제 요건을 전부다 채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구제 요건을 채운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완화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못 참아서 어떤 갭으로 투자를 하고 또 분당이 아닌 수원으로 가서 또 월세를 또 고주를 하면 월세를 내는 비용보다도 대출이자를 내는 비용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분명히 8월 9월 정도 되면 최소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나 세금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안을 선택해서 30평대 돈당에 실거주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